임상심리와 뇌과학 임상심리와 뇌과학을 전공하고 집에서는 답답한 딸이며 어처구니 없는 와이프이며 어처구니 없는 엄마이며 안쓰러운 친구이며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일반 분들에게 설득을 하고 싶었어요. 그거 뇌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다리가 아프면 휘어가듯이 배가 아프면 잠시 끼니를 걸으듯이 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굉장히 건조하게 하고 싶었어요. 심리학적인 지식이나 뇌과학적인 지식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통찰을 가져다 줬습니다. 나의 고통에 내가 중2병처럼 매몰되어 있지 말아야지. 나의 우울과 불안과 낮은 자존감에 나를 함부로 혼자 비참하다고 여기지 말아야지.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임상심리학회 총무이사이고 임상심리 전문가라고 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라는 책을 썼고 임상심리와 뇌과학 연구를 하고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화면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은 저런 어리다면 어려 보이는 제가 사실 나이가 상당히 많은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나이 많은 걸. 근데 이제 그래도 어려 보이니까 저런 사람이 무슨 심리학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심리학이 원래 좀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한참 심리치료하거나 그랬을 때는 내담자분들께서 맨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나이가 그렇게 어린데 심리학을 뭘 알아. 30대 되고 40대 되니까 하시는 말씀이 결혼을 했냐.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하니까 애를 낳아봤냐. 애를 낳으니까 애가 뭐 몇 살이냐. 이런 식이에요. 심리학은 거의 이제 관뚜껑 닫을 때나 입을 뗄 수 있는 그 정도 학문이거든요. 이런 게 문제인데 답답하죠. 이제 저희도 답답한데 왜냐하면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저희 나이 또래 되는 분들이 얘기하면 아무도 양자역학에 대해서 질문 안 하는데 심리학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나는 안 그런데 뭐 이런 게 있으셔가지고 참 어려운 학문입니다. 일단은 축적되어 있는 지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해서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하고 있는 저보다는 제 뒤에 있는 수백 년의 지식을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며칠에 걸쳐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새삼스럽게 철진한 자존감 이야기일까 싶겠지만 사실 최근에 여러 심리과학 쪽에서는 자존감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여러 이야기들은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자존감과는 좀 사뭇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들으시면서 내 자존감이 어떤지 혹은 내가 그동안 자존감에 대해서 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같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존감이 내가 낮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원인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양육자의 무관심 주양육자의 방임 주양육자의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예를 들어서 과잉보호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주양육자들은 좀 지나치게 아이들을 보호하시죠. 아이가 독립적인 어른이 되게끔 내버려 두지는 않았던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이의 자존감을 아예 형체가 없게 만듭니다. 혹은 내가 뭔가 사회적으로 성취가 적다던가 이런 것들이 자존감을 낮춘 요인이 될까 그건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거는 맞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중요하겠죠. 그런데 객관적인 수준보다는 연봉 얼마 입결이 높은 대학에 입학했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보다는 지각된 사회경제적인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느끼기에 내 위치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내 성취가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각된 이라고 하는 단어가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공격받았던 경험 예를 들어서 따돌림 받았던 경험 부모에게 공격받은 경험 중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의외로 과학적인 미디어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자존감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따돌림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따돌림을 조장하는 미디어 프로그램 누군가를 놀리거나 비하하는 얘기를 하거나 뒤에서 뭔가 협잡을 해서 한 명을 궁지에 몬다던가 하는 그런 만화 교육용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보면 아이의 자존감은 낮아져요. 어느 순간 내가 저 위치에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나의 형을 혹은 누나를 혼내요. 그럼 그걸 바라보고 있는 동생의 뇌에서는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혼나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니까 뭔가 폭력적인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하면 그걸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의 뇌도 그 폭력에 노출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자존감을 다 낮추는 거예요. 사회적인 소수자에게 불리한 환경 불평등한 환경 이런 것도 역시 아이의 자존감을 낮춥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자존감을 낮추는 요소는 너무너무 많아요. 살면서 거의 매일 겪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자존감 자존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일반적인 용어였어요. 그러다가 미국의 심리학자,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 혹은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던 윌리엄 제임스가 자존감이라는 용어를 심리학 쪽으로 가져와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맨 처음에 심리학 쪽으로 이 용어를 끌고 왔을 때는 정말 단순한 공식으로 자존감을 표현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야망의 수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성취해온 것, 그 비율을 따져보면 된다. 야망이 태어날 때 작게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이만해도 괜찮아. 나는 이런 삶 사는 거 너무 좋아. 그런데 성취 수준이 그거보다 조금 크거나 혹은 고만고만하면 자존감이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야망을 좀 크게 갖고 태어났거나 환경의 요소로 야망이 점점 커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성취는 제자리거나 성취가 좀 적거나 하면 그때부터 자존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매력적인 공식을 내놨을 때 심리학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둘 다를 좀 보라는 거였어요. 두 개의 축을 다 보라. 너 야망이 조금 너무 웅대해져 있다. 그럴 필요 없다. 너 야망을 조금 적절한 수준으로 정리를 해보자. 혹은 성취가 지금 좀 모자라냐? 그러면 성취를 조금 이뤄보자.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70년대에 그때 사조는 개인에 집중하는 쪽이었어요. 사회보다는 내 자신의 행복, 내 자신의 능력치,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나한테 집중해라.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자면 그건 뭐냐면 너 탓이야 이거예요. 너의 성공, 네가 잘해서. 너의 실패, 네가 못해서. 모든 것들을 개인으로 환원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사회 안전망 이런 것보다는 너한테 달려있어. 네가 잘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든지 자존감 문제로 사실은 귀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애를 잘 돌보지 못해요? 야 너 엄마가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엄마가 자존감을 키우셔야죠. 내가 공부에 집중을 잘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야 너 그거 너 자존감 문제야. 네가 자존감을 높여야지. 그리고 19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자기계발서에 붐이 있었어요. 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끊임없이 달려가야만 했던 때가 왔어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외향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리더가 돼야 되고. 너의 능력치를 100% 반려해야 되고. 이런 자기계발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더더욱이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유형이 어떻고.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강의실에 한 100명 정도 학생이 있다고 할 때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자존감 높은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안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그렇게 있을까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존감 높은 사람은 유니콘 같은 존재여서 혹은 좋은 착한 지도교수. 그런 건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죠. 저는 사실은 자존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떤 날은 자존감이 높아진 날도 있을 거예요. 그날따라 뭔가 잘할 것만 같고 발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모임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조금 하면서 자존감도 좀 높아지는 기분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날따라 입은 옷이 나랑 되게 잘 어울렸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걸로 자존감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반대의 날도 있겠죠. 그래서 요새는 상태 자존감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상태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변덕스럽다는 뜻이에요. 시시각각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누구나 그런 변동하는 자존감을 갖고 살아요. 선생님들이 살면서 저 사람 되게 자존감 높은 것 같아. 이런 사람을 만약에 봤다면 그날따라 그 사람 자존감이 높아져 있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원래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은 집에 가서 한없이 낮아진 자존감을 부여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섀도우 복싱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니콘 수준의 정말 끝도 없는 너의 자존감, 너 자존감 높여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자기계발서. 그 관점으로 자기 보지 마세요. 그 관점으로 자기를 보면 정말 끝도 없이 허공에다 대고 주먹질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말도 안 되는 발버둥을 치는 걸로 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 변동하는 자존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세요. 나 오늘은 조금 자존감 낮은 게 티가 나겠다. 아무래도. 오늘은 내 자존감 좀 괜찮다. 이런 날이 있구나. 저런 날이 있구나. 관찰자 입장에서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이렇게 편안하게 보다 보면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되게 웃겨요. 되게 내 스스로가 되게 웃깁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내 자존감을 끌어안고 이 자존감에 이렇게까지 내가 큰 의미부여를 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까지 자존감에 내가 매몰될 필요 없다. 한국 사람들은 좀 뭘 많이 하냐면 아니에요 소리를 되게 많이 해요.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오늘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오늘 얘기 되게 잘 들었어요. 너랑 있어서 너무 좋았어. 그러면 자꾸 아니에요 소리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겸손의 표현이기는 한데. 근데 자꾸 이런 얘기들을 반복하다 보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아니에요 소리를 자꾸 하면 내 뇌가 그렇게 인식해요. 아니구나. 난 그런 사람 아니구나. 말이 갖고 있는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꾸 말을 그렇게 하다 보면 뇌가 속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소리를 하면 나는 정말 아닌가 보다. 난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소리를 좀 그만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소리를 하는 순간 정말 아닌 게 되잖아요. 원래 그렇거든요. 물론 너무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 뇌는 원래 다른 사람 칭찬에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CLA 대학의 심리학자 매튜 리버만은 본인의 저서 사회적 뇌 인류 성공의 비밀이라는 저서에서 맨 첫 서문에 청중의 반응에 반응하는 뇌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누구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 칭찬에 기뻐한다고 흥분한다고 내가 왜 이런 거에 이렇게 이리일비하지 내가 속물인가 다른 사람 칭찬에 이렇게 휩쓸리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존감이 이렇게 높아지면 높아지는 대로 즐거워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자존감이 높아진 그룹을 보시면 자존감이 높아진 그룹들은 특이한 뇌의 배선을 갖고 있는데요. 뇌 안에는 쾌락 경험을 하는 중추가 있어요. 쾌락 중추 혹은 보상 중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보상이라고 하는 게 리워드 정말 상을 받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보상 중추와 자기 개념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있어요. 자기 개념을 담당하는 뇌 측 전전도 피질이라고 하는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뇌 측 전전도 피질이라고 하는 뇌 영역과 쾌락 중추가 연결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외부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들어와서 즐거운 경험을 막 하잖아요. 그럼 이런 즐거운 경험이 자기 개념 담당하는 뇌 영역으로 가요. 즐겁고 나에 대한 개념. 즐겁고 나에 대한 개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회로가 같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이 쾌락 중추하고요. 자기 개념 담당하는 뇌 영역 사이에 연결성이 떨어져 있어요. 백질이라고 하는 트랙이 있거든요. 고속도로 같은 그런 연결성이 있는데 그 연결성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소리냐면 칭찬을 받고 즐거워하면 그게 좀 자기 개념 담당하는 영역으로 연결이 좀 자연스럽게 돼도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즐겁고 끝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칭찬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이쪽으로 잘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칭찬을 받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본인이 억지로라도 좀 가져오셔도 돼요. 그 재료들을. 충분히 그 재료들을 가져와서 자기 개념 쪽으로 덧붙이고 덧붙이고 나를 구성하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이 덧붙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선생님들이 자꾸 아니에요 소리를 하면 상대가 머쓱해져요. 그러니까 칭찬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꾸 당혹스러워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상대방이 주는 긍정의 에너지를 저도 긍정 에너지로 돌려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해주시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해주시니까 저도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어색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냐면 저도 알아요 그 소리 하거든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되게 말씀 잘하시네 그러면 저도 알아요. 저도 되게 말 잘하죠. 이렇게 하고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그냥 그 즐거운 분위기를 즐겁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나의 야망 그리고 성취 두 가지 축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 둘을 한꺼번에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신화 허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에 너무 쫓아갈 필요가 없고요. 자존감은 어쩌면 결과일 수 있거든요. 그냥 내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리고 누군가한테 칭찬을 듣다 보면 조금 높아지는 그때그때 높아지는 그런 특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즐거운 일이 있었으면 칭찬받을 만한 일을 본인이 했다면 있는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본인의 상태 자존감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대로 즐겁게 그냥 두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낮아진 날이 있었다 그러면 오늘은 좀 자존감이 낮은 날이네 좀 그랬구나 싶었으면 좋겠고요. 이 낮아진 자존감을 어떻게 다룰지는 다른 2장, 3장에서 저희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